자 여러분들의 지난 영상 피드백을 받아 썸네일의 스포도 없앴고 자막도 유튜브 자막으로 켰다 끌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카고 러닝백 허버트의 패스 캐치 앤 런으로 30미아 드라인까지 들어갑니다. 이 드라이브에서 포스다운이 나오는데 필즈의 스닉플레이는 저 20cm를 못 넘기고 다운에 의한 턴오버가 나옵니다. 패커스의 경기 첫 공격 드라이브입니다. 크리스찬 왓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로미오 돕스가 1번 리시버 역할을 해줍니다. 서덴 투, 존스의 런, 퍼스다운까지는 손쉽게 들어갑니다. 이번엔 서덴 골, 여기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필드골 트라이입니다. 러브의 5스텝 드롭, 패스는 다시 돕스에게로 향합니다. 러브 돕스 듀오의 시즌 첫 터치다운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척하면서 수비수를 가로질러 안쪽으로 들어와 여유롭게 잡습니다. 베어스의 이 공격도 꽤 생산적이었죠. 필즈가 계속해서 러닝백 허버트를 이용해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디패스를 시도하는 모습도 더 자주 보고 싶긴 하네요. 47야드 필드골로 끝나는 베어스의 드라이브, 산토스의 정확한 킥 잘 들어갑니다. 러브의 퀵스로우, 루키 타이랜드 머스그레이브에게로 갔지만 퍼스다운 갱신은 못합니다. 베어스도 서드다운, 필즈가 알렉산더의 압박을 스피드 무브로 피합니다. 쿼터백이 필즈만 아니었어도 세기였던 플레이인데 정말 압박을 잘 피합니다. 러쉬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선수입니다. 이번 때 디온테 포먼의 러쉬, 피지컬한 러쉬를 보여주면서 라인 중앙을 뚫고 퍼스다운 갱신합니다. 퍼스텐텐, 필즈는 시카고가 이번 오프시즌에 데려온 디제이 무어에게 패스를 합니다. 심미아드라인 안쪽까지 전진합니다. 세컨드 앵골, 필즈가 핸드오프를 주지 않고 압박을 피해 오른쪽으로 나왔지만, 패커스의 루키 디펜시브 앤드 헤라클레스라 불리는 루카스 밭네스가 한동안 화제였던 피지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번 드라이브도 시카고는 필드골로 끝냅니다. 성공적인 필드골, 이제 7대6입니다. 양팀 공격 모두 전반엔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리드를 위한 패스는 인컴플릿입니다. 2쿼터 6분 정도 남은 상황, MT 백필드, 필즈가 압박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걸 피하네요. 정말 태클하기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공격권 다시 넘어갑니다. 조던 러브는 침착하게 필드 잘 보고 투레와 커넥션을 만듭니다. 하지만 득점은 쉽지 않습니다. 투미닛 워닝으로 들어와서 시카고의 허버트를 이용한 러시가 다시 나옵니다. 밤네스가 컨테인을 완전 잃으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루키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서드앤나인 필즈는 경기 내내 그린베이의 강력한 패스러쉬에 시달렸습니다. 이 플레이는 펀블은 아니었고 인컴플릿 패스였죠. 어쨌든 공격권은 패커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조던 러브의 패스, 제이든 리드가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필드골 레인지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타임아웃 하나 아껴가면서 드라이브 계속 이어갔지만 러브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공을 버리지 못하고 색을 당합니다. 응가쿠의 선수의 시카고 데뷔전 첫 색입니다. 결국엔 52하드 필드골시도 오랜 패커스 키커 크로스비를 대체하게 된 6락 픽, 루키 앤더슨 칼슨입니다. 전반은 10대 6으로 끝납니다. 후반엔 에런 존스를 더 많이 기용하기 시작한 패커스입니다. 사실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엔 바깥쪽 런을 플레이 액션으로 페이크하고 왼쪽으로 러브가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이번에도 에런 존스입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한 블록킹을 받아 순식간에 수비 2선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전진합니다. 존스가 캐리하기 시작하네요. 이번 드라이브는 에런 존스가 만들었으니 에런 존스가 끝내야죠. 서드다운 러쉬로 엔드존까지 들어갑니다. 세레모니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카고는 이제 두 스코어 차이로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와이엇의 색이 나옵니다. 그린베이 수비 라인 폼이 대단했던 경기였습니다. 시카고의 펀트가 이제 나옵니다. 리터너는 제이든 리드입니다. 기다리다 24야드 라인 쪽에서 공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따라왔던 수비수들을 1차적으로 제치고 코너를 돌아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리턴이었습니다. 바로 나오는 포스다운 플레이, 패커스의 고포잇 역시 이번에도 에런 존스를 향한 패스입니다. 라인베커와 매치업되어 있던 에런 존스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는 시카고입니다. 엔드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스피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살짝 햄스트링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존스는 라인베커 에드워즈의 바깥쪽 수비 각도를 보고 안쪽으로 라우트를 가져가면서 손쉽게 엔드존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추격해야 되는 시카고입니다. 그런데 필즈가 포켓에서 나오다가 공을 놓칩니다. 펀블 라술 더블라스의 리커버리였죠. 와이엇과 클라크의 태클이 공을 잘 빼왔고 그렇게 그린베이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추가 득점은 없었고 오히려 3쿼터 막판 패스 플레이로 다넬 무늬의 터치다운 캐치가 나옵니다. 필즈의 이 패스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윌 라우트를 달린 무늬 클레이풀과 교차하면서 수비를 따돌릴 수 있었던 플레이였습니다. 10점차 경기를 만들기 위해 2포인트 컨버전 시도까지 허버트가 아주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24대14 여기서 나오는 그린베이의 공격 플레이 러브가 스냅을 놓쳐서 완전히 무너지나 싶었지만 머스그레이브가 와이드 오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빅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로미오를 이용한 페이드 플레이 러브의 볼은 딱 가야 되는 곳으로 갔고 이렇게 터치다운이 또 나옵니다. 쇠기포 왓슨 없이도 1리시버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돕스입니다. 시카고는 바로 추격해야 됩니다. 필즈가 패스를 던지는데 인터셉션 퀘이 워커의 인터셉션입니다. 존슨의 태클 시도를 그냥 튕겨내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엔드존이 코앞인데요. 그렇게 픽6가 나옵니다. 워커를 아예 보지도 않고 던진 공은 인터셉트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서덴5 브룩스의 색이 바로 나옵니다. 시카고는 계속해서 경기가 잘 안풀리죠. 38대 14 스코어의 상황 이번엔 오라인이 필즈에게 시간을 꽤 많이 줍니다. 패스는 타이랜드 크멧이 잡습니다. 전진하는 시카고 필즈가 이번엔 백필드에서 나온 존슨과 컴플리션을 만듭니다. 거의 엔드존까지 들어갔지만 살짝 짧았던 플레이 그래도 존슨의 러쉬 터치다운으로 드라이브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투포인트 컨버전은 실패하면서 스코어는 38대 20으로 경기가 끝납니다. 그린베이 팬으로서 조던 러브가 터치다운도 3개나 던지고 3년 준비 후 1선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세대 교체인 것 같아 보이네요. 하이라이트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10시에 2주차 프리뷰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